타격 확인 11시 방향 화이트 자켓 전송한다 문제가 생겼어 철수 넌 정말? 너 쟤 좋아하지? 다 좋아하는 줄 어? 넌 척보한 이야 хотите? 넌 표정 관리 관리하잖아 내 심장에 살고 눈물에 살고 또 기억을 사는 그리운 사랑 지우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아름다운 사람아 날 숨쉬게 하고 꿈꾸게 하고 또 아프게 하는 오직 한 사람 바라볼수록 더 화가질수록 눈물겨운 사람아 널 사랑한다 그 사랑 때문에 가슴 시려도 그 사랑 때문에 또다시 하루를 견뎌낸다 널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그 말보다 더 나조차도 겁이 날 만큼 미치도록 내 가슴이 널 사랑한다 다일 수 없고 늘 머물 수 없고 더 가질 수 없는 못아본 사람아 그저 눈물로만 가슴으로만 불러보는 사랑아 윤혜인이라는 이름은 맞는겁니까? 미치도록 내 가슴 시려도 진짜 여긴 어쩐 일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또다시 하루를 견뎌낸다 널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그 말보다 더 나조차도 겁이 날 만큼 미치도록 내 가슴이 널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그 말보다 더 저의 일은rai 미치도록 내 가슴이 널 사랑한다 한국 돌아가서 간보임 씨가 찾아가면 다시 만나 수입니다 사랑한다 널 기다린다 그 사랑 때문에 눈물 고여도 그 사랑 때문에 메마른 내 삶이 빛나니까 널 기다린다 영원이라는 시간보다 더 곁에서도 그리워질 만큼 아프더런 내 가슴이 널 사랑한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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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